안녕하세요. 성담별국입니다. 아까 오전에 찰렙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어요. 낫을 준비해서 전어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낫으로 하나는 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굵은 것들은 장아찌를 담을거구요. 이 바람에 상큼한 향이 이렇게 코를 간지럽히네요. 상당히 연한 장압입니다. 이쪽은 저쪽 군사 붕괴선이 보여요. 상당히 추운 쪽이라서 늦게 올라오면 꽃대도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꽃이 지금 한참 펴 있을텐데 상당히 늦고 그래서 아주 연한 연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네요. 전어 전어 대박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해가 해가 났네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거치면 산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 전어로 정상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어만 작업하기에도 비가 짧을 것 같아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더 느끼전에 전호를 충분히 자취를 생각합니다. 전호나물입니다. 정사별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